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지난번과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놀림 받던 아이가 형의 위로를 받고 어떻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은 바로 신나는 마음을 표현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신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이는 형이 들고 있는 공을 보고 말했어요. 형,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아, 이거 축구공이야. 우리 같이 축구할까? 아이는 대답했어요. 네, 형이랑 축구하고 놀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자, 받아. 얍! 형, 너무 재밌어요. 아이는 공을 처음에 말했어요. 그리고 형이 대답했어요. 재미있다니 형도 기분이 좋네. 또 받아. 얍! 형과 아이가 축구하는 모습을 그리도록 할게요. 모야. Leon. 쀘호. 아이가 축구하고 belief. 요. Jerry. 오늘isc существ리ス không 말하시지만 đểïnis prizes topic. 우리 친구들은 연필로 그렸을 때 여기 겹치는 선은 지우개로 지워주면 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축구공을 그리도록 할게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칠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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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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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경을 칠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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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파란색과 연두색을 섞어서 쓰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섞어보고 어떤 색이 나오는지 보세요. 굉장히 신나 보이네요. 네, 완성됐어요. 네, 여러분. 많이 그렸어요. 너무 어렵거나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똑같이 그리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리는 게 가장 멋진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그리는 게 가장 멋진 그림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더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또 기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요. 안녕.